안녕하세요. 쿠킹앤아트입니다. 오늘은 더현대서울의 팝업스토어 튠을 소개하러 왔어요.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데요. 여의도 더현대서울 6층에 국내 최초로 컨텐츠 플랫폼 튠을 오픈했는데요. 튠 스토어는 홀로그램 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케이팝 아트, 게임 영화, 패션 뷰티 등 다양한 IP와의 콜라보를 통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엔터테크 플랫폼 스토어입니다. 콜라보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는 플랫폼으로 매번 다양한 분야의 IP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현재는 웨이브에서 공개한 감독판 미안하다, 사랑한다, 2024 팝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토 홀로그램부터 체험해 볼까요? 자동으로 필터가 씌워져서 영상이 제작되는 모습이었어요. 미사 포스터 안에 저희들이 귀엽게 들어가 있네요. 프로토 홀로그램은 새로운 느낌의 포토존을 뜻하는데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QR코드로 사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미사 OST를 들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눈의 꽃은 언제 들어도 좋네요. 공중전화를 처음 본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네요. 웨이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되는 간단한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요. 미사 포스트잇에 당첨됐어요. 대형 미디어 월이 눈에 띄는데요. 레트로 감성 TV들도 보이고요. 대형 화면을 통해 클래식한 TV 프레임 속 미사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고 관객의 움직임에 실시간 반응하는 뉴미디어 아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 속 명장면 명대사가 담긴 엽서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더현대서울 팝업스토어 튠은 2, 3주 간격으로 새로운 IP와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튠스토어 팔로워 하시면 최신 소식과 이벤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